군단의 분노야. 멋있다. 제목 진짜 멋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번 판의 목표는 저급 반란군 제거래요. 근데 확실히 체란이나 그런 애들은 뭔가 내가 컨트롤을 요구를 많이 했잖아요. 버그는 컨트롤을 많이 필요 없는 것 같아. 다 그냥 유닛들 뽑아가지고 밀어버리는? 이런 솔직히 이런 캠페인이 쉽긴 해요. 가볼까요? 뭐요? 아 지금 몇 개를 운영해야 되는 거야? 한 번에 어디가 메인이야? 여기가 메인인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여기가 메인이다. 여기는 버리고 어디가 메인이지? 이 두 개가 메인인 것 같은데? 아니 딱 이 두 개가 메인인가봐요. 유닛도 있는 거 보니까 근데 하늘을 날라야 되나? 여기가 메인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여기가 메인인가 봐. 여기를 지켜야 되나 봐요. 별신이 버리고 뽑아볼까요? 여기가 메인이네. 근데 나 가스가.. 아 이쪽에 있구나. 에볼루셔 체인버랑 지금.. 체버가 없어요. 체인버를 지어봅시다. 일단 저 위는 버리도록 할게요. 얘네를 데리고 와야되네. 볼 수 있나? 볼 수 있나? 자 드론. 데볼루셔 체인버랑 히드라덴. 여기에서 아마 하늘 공격이 올 거거든요. 하나 둘 셋. 아니야 여기 3마리 더 넣었다. 드론. 드론이 엄청 부족하긴 하죠? 핀지네스트. 자 여기다 클립클론이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그. 드론. 어디.. 아이 암.. 아이.. 뭐야 라바가 안 눌려. 라바가 안 눌려요. 오.. 오.. 이 위? 근데 뒤로 어떻게 가지? 다 이거.. 탓소리스는 너무 멀어서 군단에 대한 제어력을 유지할 수도 없을 테니 이 과학자들을 보내 공격을 조율하는 거겠지. 정신치. 테란 시설에 대한 공격에 증축해라. 유인이 과학자를 모두 처치해야하리라. 그래야 저그 반란을 끝장낼 수 있어. 오.. 과학자 전부 처치인데 지금 보니까 어.. 다 섬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거든요? 지금 수송 기구를 스포어 클론이 스포어 클론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스포어 클론이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천천히 한 마끼 삥 둘러봅시다. 일꾼도 좀 뽑고 일꾼도 너무 없다. 일꾼도 너무 없네요. 스포어 클론이 스포어 클론이 어 뭐야? 어.. 라커? 아.. 히드라 리스크 능력 히드라로 진화를 시킬 수 있네? 히드라로 진화를 시킬 수 있네? 너무 느려 그럼 지금은 히드라보다 뮤탈을 뽑는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이번 판은 뮤탈로 밀어봅시다. 뮤탈로 미는게 더 나을 것 같아. 파이요?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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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에볼루셔 체인버 조개 아 아 멋지다 이쪽으로 와 스포어 클론이 드론 그러고 300을 보면 해처리를 좀만 지어보도록 할게요 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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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왜 뭐죠? 이쪽으로 가야되네 흠 힌즈네스트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힌즈네스트 짓고 스포어 짓고 힌즈네스트가 얼마나 들지? 200인가? 아 100이구나 아 해처리 에이 해처리가 불편하게 되겠네 해처리 위치가 너무 안좋게 되어있는데 에헤 그럼 해처리를 여기 일자로 어이 뭐야 이거 못지어 아 이거 완전 불편하네 힌즈네드 에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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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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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즈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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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리 오 여긴 지을 수 있다 에헤 여긴 지을 수 없다고 하지요? 으 됐고 힌즈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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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처리 열심히 짓고 해처리 여기 또 짓고 여기 먹었네 위쪽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옆쪽이나 안에 모이고 뭐야 어디야 아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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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너무 느려 네 저거 여섯 번째 미션이에요 너무 느려요 답답해요 일단 이쪽으로 다 일단 여기 옆에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짓인다 아 뭐야 이거 밖에 못해 여기 그러면은 여기에 휘 오 뭐야 좀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야 야 야 야 뭐하냐 뭐야 왜 안가 뭐하냐 뭐하냐 뭐야 왜 안가 없는지 깨달았어요 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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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an 왔ertain 매일 비 또 뭐야 자 히드라 천천히 드론도 만들어 볼게요 오오오 오 안돼 아우 저 그대 난리도 아니구마 오오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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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드라씨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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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무서워 엄청 무서워 체인버 콜리콜론이 말고 체인버 체인버 짓고 있고 퀸드네스트 짓고 있고 타이브로 진화해볼까요?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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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미네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제 옆 동네로 미네랄 먹으러 가야 되거든요 파이브 굳이 신나? 됐고 자, 키드라 얼마 남았지? 540, 700, 600? 하나, 둘, 셋, 세 개? 어,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그리고 벌어오 진화? 일단 벌어오 진화를 시켜야 될 것 같네요 자, 키드라 오우, 오우 다행이다 자, 여기 펑큰클로니 어? 뭐야? 에블러 체이머 없어? 아, 에블러 체이머 안 만들었나봐 아까 전에 만든 줄 알았는데 안 만들었네요 자 자 이쪽에서 어? 이렇게 하나 지워볼까요? 하나 짚고 아, 여기 잘못 만들었는데? 하나 짚고 여기에서 키드라 지금 부족한가? 드론 안쪽에 성끈을 짚고 이쪽에는 코어클로니 레이터 스파이어 레이터 스파이어 이행 공격 잡히지마 할 수 없다 이제 마지막 키드라 만들고 여기 옆을 먹어봅시다 거의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먹어야 돼 한 부대 되나? 한 부대 정도 된다 하나 둘 셋 예뻐라 여전히 공격 천트롤 1 하나 컨트롤 1 됐거든요 하나 둘 셋 와 장난 아니야 오 난리도 아니네 일단 가자 울트라리스크 까지 만들었어? 죽을 수 있나? 일단 여기를 울트라리스크 까지 만들었어 울트라리스크 까지 만들었어 울트라리스크 까지 만들었어 이제 또 가야 되거든요 하나 둘 셋 이네 세 마리를 여기 네 그리고 그론 울트라리스크 까지 만들었어 둘 어 어딨어? 트 저 알 오케이 먹었다 먹었어 먹었어 아 근데 드론! 드론! 드론 실은 거 어디 왔어? 드론 실은 게 없어졌어요?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굿 굿 굿! 일단 먹었어요! 지켜! 여기 먹었다! 먹었어 먹었어! 다행이다! 아 근데 여기! 미네랄? 가스가 없네? 해처리! 예이! 키터리! 그냥 뭔데! 키터리 짓고! 후! 클립클론이! 키터리 지금 클립클론이 지어볼게요! 키터리 옥 이쪽으로 오고! 일단 휘두라 만들어! 딱 휘두라 만들어! 여긴 위도 먹어볼거에요! 여긴 가스가 없네 안타깝다 위를 먹었어야 되는데 어 근데 한 마리도 없구나 자 하나 둘 셋 여기 하나 둘 세 마릴 텐데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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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고 여기를 어떻게 여기 여기 아 못 가네 미네랄 먹어봅시다 어디야 오 뭐야 하나 둘 아오 여기 잘못 왔다 저 위쪽을 먹어야 되네 그럼 다시 위쪽 가봅시다 얘들아 이쪽으로 가볼까요 하고 오버로드 이쪽 보내 미네랄 계속 미네랄 됐고 여기 클릭 클론이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일단 한 부대 정도만 남기고 싹 다 옮겨보도록 할게요 하나 하나 둘 셋 야 너네 일로와 한 부대 정도 남긴다는데 덜 남겼네 일단 휘드라 이제 위쪽을 먹어 어 오리지널 다 했습니다 다시 보 유튜브 다시 보기 가면 보실 수 있으세요 약간 좀 가능이 느린 점 양해를 해 주시겠어요 오리지널은 네 다시 보기 가면 아니다 아니다 유튜브 보면 아우 이상할세 왜 또 말이 안 나오지 에 아니 그 엄청 웃기네 자 하나 둘 셋 유튜브 다시 보기 보시면 어 1 1번에 한 번 모두 아아 네 알겠습니다 에이 에이 아 하나 못 움직이네요 자 여기 또 한 마리 둘 셋 하나 둘 셋 셋 둘 셋 둘 셋 얘네네 동? 하나. 어딨어? 둘. 왜 세 마리였는데? 아, 이따 이따. 가도 되나? 으 으 으 야야야야 가스 가스 어 가스 있나 나 가스 먹어야 되는데 아 가스 있다 굿 아 으 으 wat이 만나요 아 왓키나 가만히 써서 가서 내 못 봤어요 아 하나 ø 아 아 Masome a 에이 한 번에 갔어야 되네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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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일로 오자 아 네 번 했겠지? 한 마리 남아서 옆으로 어차피 옮길거라 어디 보자 내보내고 아 내보내고 하나 둘 셋 다시 내보내 하나 둘 셋 이제 한 번 가볼까요? 아 여기 두 마리나 있어 어 아 컨트롤 1 먹자 어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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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멀티 먹었다 이게 미네랄은 걱정이 없는데 가스멀티가 없어요 오케이 아 근데 다 어떻게 옮기지? 옮길 생각에 정신이 어디 어디 합니다 쟤 . Dunk digging gek 을 Adventure 없 먹었다 너무 laboratories ninja 해철이랑 가스 지워볼까요? 여기에서 오네 여기 뭐 있어? 방기뽕 방기뽕도 있어 아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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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쎄 자 그러면은 드론을 이용해서 보호할 것만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보내고 내보내고 내보내볼까요? 아니 엄청쎈데? 해치웠다 해치웠다 오 안돼 이따라 이따라 아우 여기가 뻥 뚫렸네 기다리기달기달 오 큰일났다 큰일났다 오 대박 나 여길 지켜야 되는데 여길 지켜야 되는데 여길 지켜야 돼 일단 드론을 한번 비워볼까요? 아 아 일단 뮤탈 으 여긴 됐고 클립클론에서 하늘만 공격한 애로 만들어 볼게요 드론 여기에서 뮤탈만 만들자 드론 어 여기 이제 미네랄 여기도 없네 하늘 하늘 어 진짜 미네랄 엄청 없다 아 이는 빼고 이쪽에서 드론을 만들어서 또 옮겨 보겠습니다 드론을 만들어서 옮겨 보도록 할게요 이나 다 했고 자 드론 아 스포클로니 아 여기도 이제 미네랄 거의 끝났어 이제 마지막이다 나 여기도 먹어야 돼요 또 잘못 눌렀어 일단 여기는 성큰으로 만들고요 여기 밀 수 있나? 몇 마리야? 좀 더 만들어야 되네 유탈 어디야?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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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공격받는 거야? 난리다 난리야 자 뮤타를 만들어 볼게요 아 오버로드가 없대 오버로드 근데 이거 먹는 게 땅뚱을 먹는 게 진짜 오래 걸린다 짜야 와 난리도 아니다 너무 소모전인데? 일단 열심히 버텨봐야지 야 여기 왜 갔어 왜 갔어? 야 가스도 얼마 없어 자 드론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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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얘네를 드론씨 일로와 드론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엄청 많네 거의 한부대급인데? 일단 내보내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프리미 China 헬로평 가스 그네랄 생산을 뉴탈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뉴탈 아 까스 가스가 없어 아 너무 멀어서 한 마리만 더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한 번 더 먹어볼까요? 하나 둘 둘 둘 셋 셋 유탈 가스가 부족 스크롤 1 해서 여기만 가볼까요? 갈 수 있나? 어 그냥 먹을 수 있겠다 여기 그냥 먹을 수 있겠네요 아 짜 안 해 없네 여기 민나라 다 뺏겼네 나 가스 가스가 어디야 가스가 어디 보자 미네랄 하나 둘 셋 넷 그럼 여기 아래 또 먹어야 된다는 건데 어 아 그럼 처리 난 치웠어 아 공중 공격 야 호호 아유 안 돼 유탈 가스만 열심히 이제 채집하면 됩니다 아 아 클립클론이 클립클론이 오우 안 돼 공격 에 에 유탈 어디 있어 유탈 아 아 아 난리도 아니고 마 아 아 안떠 얘네들을 한번 보내볼까요? 아 뮤탈, 분해고 오케이 근데 너는 왜 그리꼴 왜 공격하고 있니? 여기 난리도 아니다 여기는 굳이 보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 뮤탈 열심히 만들어 볼까요? 뮤탈 여기 여기 드론 멍악이 있었네 멍악이 있었네 가스 부족 가스 부족 여기도 먹을 수 있나? 오 근데 너무 늦었긴 했는데 가볼까요? 근데 여기 아래는 뭐 있을까?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여기 연결돼 있네 여기 여기가 비었네 본진이 비었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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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뮤탈만 만들어도 되거든요 미네랄 여기 드론을 만들고 천천히 드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여기 근데 이쪽에 뭐 있으려나 어디 보자 어디 보자 거의 다 풀었네 어디 보자 아니 왜 한쪽에만 됐고 하나 둘 셋 넷 하고 여기 지켜 여기 지켜 거기만 지키면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아이오 스마 어 여기 열심히 하고 있고 해처리 아니 일단 여기 있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아아이 이제 거의 얼마 남았어요 이제 열심히 찍어내면 돼요 야 안 돼 와 난리네 난리 고마 다 다 미네랄 여기 하나 여기 미네랄 여기 둘 다시 보내 다시 보내 드론 다시 보내 아이구야 아 아 그러면은 으이씨 아 얘네 세마리도 마저 보내볼게요 쵸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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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육백 선 음? 오우 야 어디 어디 아유 아유 딴 디야 인네랄 떠네 비켜 유탈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야 얘네는? 이쪽 부분에서 오는 건가? 그럼 한번 이쪽으로 한번 보내 볼까요? 이쪽 있나?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어 여기 연결돼있나?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 이거 만들어지면 되는데 자 열심히 오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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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클론이 굿 굿굿 다 드론으로 쏘고 아니 왜 더블클릭하는데? 더블클릭이 안 돼 드론을 옮겨 볼까요? 펑큰 클론이 좀 이따 강화도 해야되는데? 좀 이따 강화도 해야되는데? 기억해 보니까 강화를 안 시켰어 됐어 됐어 이쪽으로 와서 뿌려봅시다 클리클론이 짓고 또 한 마리 또 난 미네랄이 없어서 이쪽에 미네랄 얼마 안 남았어요 오케이 됐다 이제 이제 아마 엄청 많이 지워질 거예요 또 있네 그치 얼마나 만든 거야 내가 아 으악 난리인데 야 여기도 있어 뮤탈? 미네랄 아 세 마리만 남기고 아 열심히 캐 봅시다 미네랄 미네랄 캐고 됐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아 여기 다 죽었어 여기 다 죽었어 다 죽었구만 다 죽었구만 방어 방어 자 이쪽으로 오면은 컨트롤러 3 까지 가능하거든요 자 1번 슬쩍 앞으로 가봅시다 2번 3번 자 1번 오버로드 시약 확보 해놨나? 생각해보니까 어 다 해놨어요 1번 2번 3번 제일 중요한 건 오버로드가 쫓아와야 되는데 여기 엄청 많네 오 과학자 많이 죽었어 아직도 안 죽었어 아 과학자 죽이 힘드네 아 내 밀탈 다 바빠야 됐네 오 27명 27명 아 3명 많아서 죽었는데 세명 많아도 죽었는데 그 터치 대체 나의 인원지 다 어디에 있는 거지? 응 오 오~~ 아 엄청 많이 죽었네 근데 많이.. 오우 과학을 공격받고 있습니다. 과학자도 많이 주긴 했는데. 과학을 공격받고 있습니다. 오케이 과학자. 아 여기에 적이 있었네. 넌 뭔데 넌 뭔데. 오. 그래도 많이 죽였습니다. 7명 죽였네 7명. 7명 죽였거든요. 어디야. 아. 오. 오 여기 안되지 여기 안되지. 안되지 안되지. 아 그러면은. 여기에. 하나. 저쪽으로 한번. 메탈도 만들고. 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고. 얘네를 한번. 이쪽으로. 내보내 보겠습니다. 와 뭐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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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어 그거 안되지 안되지 안되지. 엄청 많이 왔네. 엄마. 아이. 여기 가스 시설인데. 아 가스 시설이었는데. 뭐 하여튼 느려졌지? 공격받으면 느려지나 보네 한번 뮤타를 보내 볼까요? 오호 나의 드론 어택 딱 연시 해봅시다 어택 딱 많이 쫓아 많이 쫓아가는 거 같은데? 얘네는 왜 안 죽지? 이 애는 내껀가? 드론을.. 어 내껀가봐 드론 한번 가져가볼까요? 왠지 내껀 같기도 하고 여기에 한번 내보내 보자 이거 안 되는 것 같아 오 뭐야 여기 엄청 많아 드론을 열심히.. 아니다 메탈.. 아니다 뮤탈 메탈이래 오늘따라 햇바닥이 꼬이네 날씨가 너무 많은 информ 그림이 안 되네 드론이 안 되네 여긴 양치 이수하니 지금 달리 오버워러드 만들고 여기도 가스가 있네 왜 여긴 안가지? 11명 있네 왜 안죽여 10명 7명 남았어요 7명이 어딨지? 4명 어딘가 숨어있는 것 같은데 여기있다 여기 돌아다니고 있구나 잠시만 미네랄이 없네 미네랄이 얼마없다 미네랄이 또 어디있는거지? 오호 뭐야 4명 어딨어 4명 3명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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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거든요. 어 확실히 내가 제일 많이 지었어. 근데 자원은 얘네가 엄청 많이 먹었네. 나는 진짜 컴퓨터에 발끝도 못 미치네요. 확인.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타람스를 정말 행복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해요.